오늘도 또 김치 만드나요? 제사에 쓰기도 하고 또 먹기도 하고 김치를 또 만들어? 이번 김치는 어땠습니까? 오빠랑 엄마는 너무 맛있어 오빠 생각에는 진짜 이번 김치는 최고였던 것 같아 오빠 평생 먹어본 김치 중에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오늘 오빠가 없는데 잘 할 수 있겠죠? 알람 듭? 파이팅 오늘 다낭매는 다낭으로 출장을 갑니다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오늘 갔다가 또 오늘 다시 돌아오는데 안이 또 열심히 또 김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꼬렌? 오빠? 예 예 야 내 바이저 어디다 남? 야 내 홈라이 꼴렌? 김치? 남김치? 예 네 오우 나 먹어 이거 뭐야 뭐야 오늘 출장은 아내 깜짝 선물을 위해 준비한 몰래카메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안 취향을 이 핸드폰을 잘 모르니까. 근데 핸드폰을 왜 해주고 싶었는데? 아 왜냐면 이제 안이 안 핸드폰이 고장 나서 내 거를 쓰고 있었는데 사실 안이 새 휴대폰을 써본 적이 없어. 아 진짜? 그럼 엄청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전에 쓰던 것도 나를 만나기 전에 쓰던 것도 그거를 내가 알기로는 중국폰을 쓰고 있었고. 그러면 안 인생에서 첫 번째 새 핸드폰이네. 이게 사실 여기 베테라면에서 살 수 있지만 좀 더 좋은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잘했네. 좋아할 거야. 엄청 좋아할 거야. 성공하겠지? 성공할 수 있어. 화이팅! 서프라이즈 화이팅! 아 여러분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할 거야. 근데 계속 내가 원래 밑밥을 계속 깔아놨기 때문에 매년에 핸드폰 사자. 매달 매달 얼마씩 모아서 핸드폰 사자. 이런 밑밥을 계속 깔아놨기 때문에. 핸드폰 사는데 매달 모아서 사자. 그걸 다 들어주는 안이 참 대단하다. 그래도 안 생 선물 안 사줘서 안 삐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안은 되게 순수한 면이 있는 거 같아. 그렇지. 내 생각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려야 배려. 나를 배려하는 거지. 지금 남편의 현재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즘에 너보다 안이 분명히 더 좋은 거 같아. 어떻게. 안이 새 가게를 책임지고. 아니 갓김치도 반꺼. 결혼 잘했다. 땡큐 땡큐. 신까만. 울지마. 왜 울려고 해. 야. 여기서 울지 말라고. 깜짝 놀랄 안을 생각하며 들뜬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따라 말을 많이 시키는 기사님.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후회해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는 기사님. 자연스럽게 홍보해 봅니다. 알아라? 너 아는 뭐는 상하잖아. 오우. 뭐하는. 야 이거 해다. 어? 아? 야 이거 해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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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조금 더 넣어. 초밥 떡볶이 매 떡볶이 이렇게 넣어 배자카 이렇게 이렇게 랜는 다홉 다홉 다곱 다닐랑 김밥은 물론 장떡농농농농 응 그냥 먹고 그냥 먹고 그냥 그냥 먹고 그냥 그냥 먹고 저 선물 근데 방과권 저 매 어 이거는 마스크팩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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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물어볼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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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짜 짜 다오제 다 나 다오 응 응 내가 이거 디옹 디옹 응원 그리고 가루와 응 그리고 이거 응원이래 어? 응원이래 어? 지금 먹어 어디가 있잖아 어?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음 손이 다 으휴 아 콤도 없죠 한국 콤도 없게 아 바이좋 바이좋 아 아 아 아 아 안 세메 봐 안 어때요? 아 일단 봐봐 봐봐 나다 비가 막내는게 오빠는 잘해 아 몰랐지? 홍비해 줬지? 어? 오빠 이거 어디에다가 어 일단 일단 열어봐 일단 열어봐 아 따오구 아 미лект랫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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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d 謝희 이렇게 안 돼? 응? 아, 그렇게 해? 양념 응? 내꺼? 네 어떻게 키는 거지? 아, 네 또 까락건즈 응 제가 까로 까리지 않나? 까락건즈 하이탕쪽 영마 콤덕쪽 응? 이거 한국에서 오빠 반이 반 콤덕디다랑 고 람로이 띠뚝 날뛰 너희들 Gym 하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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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그리고 저기 오빠 저거 반... 반과 안... 케이스 안 행복합니까? 나무역 그럼 됐습니다 네 저기... 오이 네 껀숭이 안 계속 끼 붙은 빈토의 빈토의 껀숭이 모아모아모아모아 다시 와... 또 이거... 오빠는 다 낫다 비가 나야 딸기... 오빠 딸기 되니라... 안 콩비 했지? 콩스윙 했지? 아니요? 오빠가 이를 만나서 이를 만나서 이를 만나서 너무 귀여워 조조 그럼 콩스윙 오... 왜 오늘 김치 되나? 김치 그 밥도 맛있어 깜을 먹으니까? 네 깜을 먹으니까 깜을 먹으니까 깜을 먹으니까 나 먹으면 더 맛있어 아... 아직만 1개 컵 남긴 건가요? 어... 다이비, 다이비 망? 어? 아, 이제 1개 컵은 뭐예요? 아, 뭐예요? 후쿠아, 후쿠아를 깔아내면 반가워요 그래? 어, 안 넣어요 아, 이거 진짜... 바꿀 때가 됐어 오빠 사랑해 1개 컵, 1개 컵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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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만 먼저 먹어봐야지 음, 김치만 먼저 아, 정말, 정말 어, 감사합 나는 마트에서 하 breaking Daar 아,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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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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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갈들만 4개 마트에서 마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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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그럼 네, 다이비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몰래카메라 대성공 임무를 완수하고 기분좋게 식사를 합니다 단항맨 채널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